아이고 포커스가 막 나가는구나 이 카메라 그래 이마트가 이런거 되게 잘해놨네 오 좋은데 어서 가서 이거 보여줘야겠다 여기는 샐러드 어때 괜찮아? 마음에 들어? 사서 먹는거다 여기다 싸나? 그건 아닌가? 여러개를 같이 먹을 수 있어서? 이런거 다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색깔이 이쁘게 더 낫지 않을까? 이건 뭐야? 어 이런거 있네 무슨? 이건 먹으면 못 만나 나는 색깔 많은거 이거? 아까 이마트에서 사온 샐러드 어때? 어때 이마트에서 산거? 좋아하지 뭐가 좋은데? 간편하지 여러가지를 따로따로 안 사도 돼요 가격도 좀 따기는 따로 산거지? 이게 따로 사는거 보다 이렇게 하는게 싸다고? 아닌가? 근데 여러가지를 동시에 먹을 수가 있잖아 요것도 뿌려먹는거야? 어 드레싱 딴거 하라고 요것도 먹어 간편하다 그렇구나 사먹는 드레싱이 되긴 한데 걸려? 너무 청강물이 많이 들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해야지 그래도 간편하게 먹기에 그치 뭐 얘들 옆구레 사주면서 그래 그래 우와 이마트 샐러드 괜찮다 이거지? 이마트 샐러드 괜찮다 이거지? 네 오케이 나는 사면 한 5번에 오는거야 그거 한 동 사면? 그거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섞어서? 어린이도 같이 생겨요 어 그 다음에 같이 해서 이제 먹자 됐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